자 일단 엄마 같은 경우는 철두철미 하신 분이야 그거는 내가 막 뭘 갖고 철두철미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고 누구 민폐 주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고 어 뭐래도 항상 반듯해 예의가 무척이나 높으신 양반이고 또 내가 진짜 가족은 가족대로 뭐 시댁은 시댁대로 친정은 친정대로 또 내가 남편은 남편대로 잘 챙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기주님이라고 하셔요. 근데 엄마 마음속에서도 엄마 스스로도 내가 놓을 수가 없는 팔자예요. 원래 엄마 같은 경우도 내가 내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가게를 한다든지 내가 재주를 배워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 상대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리고 사람 비유적 맞추는 게 너무나도 싫어서 그냥 내가 주어진 일 그냥 뭐 직장인 예를 들어서 월급 남의 월급을 받아가는 일 그런 걸로 엄마가 이렇게 누르신 거예요. 왜냐면 엄마도 사람한테 되게 정이 깊은 사람이야.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앞전에도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아닌데 엄마 딸내도 나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뭐라고 설명해야지. 살짝 우울증이라고 그래야죠. 갱년기를 넘어서서서 우울증에 조금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평정을 하신 양반이에요. 왜냐하면 혹시 3년 4년 안쪽으로 이동이 없었어요. 지금도 발령 나서 다른 데서. 그렇지. 왜냐하면 이동이 지금도 이지만 작년 재작년 이렇게 이동수가 들어와 있어서 그걸 갖고 내가 안 좋은 수가 아니라 나는 찬찬히 아름답게 군불대듯이 이렇게 찬찬히 올라가는 입장이라서 아직까지는 일을 하고 살아갈 수는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셔요. 그래서 이동이 들어왔는데 그 이동이 나쁜 운세의 이동이 아니라 애군이 뭐라 해야 돼 이게 좌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승진수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괜찮은 자리로 내가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운세다라고 하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까지 3년 동안 3세가 들어있었다 그래도 큰 집안에 막 오고 내린 이런 거 없고 많은 변사는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동 내 몸이 움직여서 거처를 움직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변사가 들어와서 그런 것뿐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더 바삐바삐 바쁘고 그래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엄마야. 어딜 갖다 놔도 미안한 얘기인데 어딜 갖다 놔도 무인도를 갖다 놔도 밥을 짓고 그리고 쌀을 내가 구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외로운 사죠. 팔자예요. 제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됐네요. 그러니까 벌어서 먹고 살는데 그렇다고 남편이 안 주는 건 아니야. 남편이 막 안 주고 개차 반이고 남편이 우리 남편이 바람났어 이런 것도 아니야. 단 본인들이 아직까지 오래 살아서 그냥 좀 드문드문해지는 부부 사이. 거기에 부부 사이. 그래도 우리 엄마는 아직까지 2,8 청춘의 소녀의 오래 살았어도 그래도 순수하게 나이 먹었어도 그래도 우리 엄마가 조금은 이 남편에 대한 애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포기가 됐다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드문드문은 좀 오래됐어요. 엄마 서로가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편이 나한테 조금 나를 더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고 나를 조금 더 이렇게 처음에 만나서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 바람은 있는데 포기는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포기는 이미 했다. 그래도 여자인지라 조금 밑바닥으로 깔아놓는 그런 순간순간의 어떤 말들 순간순간의 어떤 고생했네. 이런 말을 조금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말도 우리 엄마가 포기하고 살아간 지 오래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이혼할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엄마는 절대 내 사전에 이혼이랑 나는 없어요. 그냥 내가 참고 살아가면 되지.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났들 어느 남자가 나를 예뻐해줄까. 나는 그런 성격도 못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그러나 엄마 딸이 신의 가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당이 되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꿈, 직성, 예감, 나만의 어떤 주장, 나만의 어떤 내공을 갖고 있으신 양반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보면 도와라 그래. 나는 이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꼬치를 바라본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엄마 스스로가 마음에서 우울증이 깊어서 남한테 기대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갔었으면 엄마야말로 다른 사람을 만났을 텐데. 그런 기미는 있으신 양반 중에 하나거든. 그런데 그걸 내가 눌러서 꽉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런데 우리 엄마의 걱정은 솔직히 본인이 건강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일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말고는 크게나마 늘 항상 일상의 걱정 말고는 없어요. 엄마 같은 경우는. 남편, 그래도 남편 미혼하고 오나 내 남편인데 다치지 않고 그리고 일을 한다니까 그래도 망하지 않고 이런 걱정. 또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그 꿈이 어떻게 될까 내가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길대로 가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나의 소망이고 소원이라고 얘기를 하셔. 맞죠? 맞아요. 대답을 오케이. 오케이 그래. 100%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말로 점심을 많이 안 다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 나를 위해선 기도를 안 해.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면. 그렇지? 왜 기도 공덕이라는 것이 뭔 빌었다는 공덕이라는 신고 우리 엄마는 알고도. 나중에라도 이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엄마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기도를 했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는 않아. 우리 엄마가 그래. 그리고 내가 뭐 물을 떠넣고 기도를 하지는 않지만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고 저녁에 오늘 잘 때 오늘 별일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스스로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거기에 일단 아들 그리고 딸 그렇죠? 이 아들 딸도 잘 키웠어요. 잘 키웠다는 건 대바라지지 않고 나름대로는 자기 고집대로만 가지 않고. 사춘기 그런 거야 예민함증이야 이미 겪어왔고. 또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바람에 포기를 하지 않고 왔어.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컸다라고 해. 그런데 뜻대로 마음대로 해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준 것도 많지는 않아.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만큼 나한테 갖고 온다기보다는 그대로 펼쳐지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학문 쪽으로는. 그래서 재현이 같은 경우도 내가 뭘 한다 그러면. 아니 미안해요 이거 삭 처리할게요. 아들 같은 경우도 내가 뭘 한다 밀어줬지 안 밀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아들이 기를 못 펴요.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만큼 먹는 걸 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나이를 먹고 사춘기 바람. 왜냐하면 아들 때문에 사춘기 때 엄마가 가슴이 터져서 눈물바람이 났었어야 되거든. 울지요. 내가 질질 짜고 안 미안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질질 짜고 다녀야 돼. 그래도 다시 돌아왔고. 마음은 잡으려고 아들도 애썼고. 거기에 내가 무척이나 이게 내가 진짜 무슨 병인가. 왜 자식을 좀 놔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나. 그래서 사춘기 바람 때 솔직히 얘기하면 속이 너무 상했었어. 그러다 보니 그거를 바라보니 지금 이렇게라도 멀쩡하니. 어떻게 하나 부러지지 않고 어디 하나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고. 그래도 이 정도까지만 와서 다행이다. 이 얘기를 일러주시는 건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들어오는 바람. 15살부터 16살부터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고2, 고3까지의 바람이. 사춘기 바람이 너무 심해 나서. 엄마야. 그래서 그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공부를 하질 않고. 또 집중을 해야 될 시기에 집중을 하질 않고.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때의 아이때에 이 바람이 뭐였냐. 이때 누구 돌아가신 분 없었어요? 누가 돌아가셨지? 그래서 이 바람이 아이가. 잠깐만. 좀 이따 얘기해요. 사춘기 때의 바람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초등학교 때는 되게 뭐라고 설명이 되겠지. 하나를 하면 하나를 끝을 내는 아들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그거를 믿었던 거고. 그래. 다방면은 다 못하더라도. 아들이 그런 거가 있었어. 그럴 때 이 아들의 이름 석자석명이라도. 무당집에 조금 한 세 곳이라도 빌어놨으면. 한 곳 말고. 그래서 그 아이의 사주를 누른다고 그러지. 우리가 이렇게 돌로 이렇게 눌러놓는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눌러놨으면. 바람이 일기는 했다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 얘기는 아까워. 알아서 해야지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마마보이를 안 큰 게 다행이에요. 엄마야. 왜냐하면 엄마가 얘한테 평생 신경을 써야 돼요. 장가가서도 평생 신경을 써야 되고. 나는 떠나고 싶고. 나는 다 키워놨고 내가 다 해놨는데. 알아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 그런데 얘는 신경을 바짝 써줘야 돼요. 우리 아드님은.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마음 많이 잡았다 하셔. 마음 지금 옛날보다는 마음 많이 잡았다 아들이. 그래서 뭐래도 하겠다. 뒤늦은 김에. 뭐래도 하겠다. 지금 움직이고 있어 보여. 뭐 이렇게. 뭐. 뭐를 준비를 한다든. 뭐래도 직장으로 들어가서라도 내가 뭐래도 해보려고 하든. 지금 그런 단계에서 마음 많이 잡아서 굳건히 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아들도 48자가 높낮이가 있어 노은지라. 높낮이라는 건 하다가 포기. 끝까지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놔서. 그러다 보니 가슴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은흥공론할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래도 그나마 엄마라는 사람이 있어서. 엄마가 속이 타가면서. 속이 타가면서. 엄마가 눈물을 칠칠 흘리면서도. 아들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얼르고 달래고. 타일러보고 애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올해 수전에 아마 기회가 한 번 있을 거예요. 5월, 6월쯤이에요. 그러면 음력으로 따지면 6월, 7월까지 가보시면 돼요. 그러면 상박이 안쪽이겠죠. 그때의 어떤 기회가 한 번 있을 거고요. 내년을 지나서 내 후년에 한 번 있습니다. 후년.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아이가 올라간 수. 뭔가에 내가 증. 자격증이라고 표현을 하면 증. 이거를 내가 가서 어떤 걸 문서라든가 이런 걸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사람 그 기운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리고 장가를 늦게 보내세요.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가 늦게 보내세요. 있든 없든 간에. 서른셋, 넷 요 정도 보내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우리 아들이 장가 못 갈까 봐 겁나요. 그건 아니야. 고지식함으로 변했어요. 아이가. 그리고. 여자를 알로 보거나 여자애가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자기가 늦게 깨우치고 자기가 사춘기를 겪고 나서 자기 스스로도 마음이 아프니까 그거를 만회해 보려고 지금 요런 상태고 그리고 철. 그걸 업계에 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특별히 여자에 대해서 지금은 중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요 부분에서 장가를 못 갈 부분은 아닌데 일단 성공부터 해야 얘가 깨우치고 난다는데 남을. 뭐 사귀든 결혼을 하든 감당을 하든 책임을 하든 그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은 여기 딸보다는 딸보다는 요 아이가 엄마 요 태목 못 꿨어요. 금하고 그 저기 책상에서 공부하는 그 학생 그리고 친정엄마는 그 왕자님처럼 한복 곱게 입고 저기 궁궐에서 뛰어노는 그런 왕자님을 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금하고 책상에서 공부하는 그 학자 타입을 꿨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여쭤봤냐면 우리 따님보다는 꿈이 막 신 꿈을 꿨다는 게 아니에요. 꿈이 이 아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왕자의 꿈. 그리고 관청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자리에 우뚝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춤을 추고 놀았다면 어쨌든 간에 얘도 이 한량끼가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엄마. 그래서 이 아이만의 춤을 추고 놀았다면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움직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누군가한테 지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그런 자리에 우뚝 쓴 자리를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노력을 해서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인제사 여기서 나이 먹어서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럼 시간이 좀 더디긴 할 거예요. 죄송해요. 시간이 좀 더디긴 해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남대로 지금 나이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내가 명을 입고 복을 입고 신령님 전에 조금이라도 누르고 깔아놓으면 사주를 누르고 깔아놓으면 그래도 헛된 시간 보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래서 그때 기운이 있어요. 이 아이가. 잘 키웠었어야 되는 거야. 앞전에 나왔듯이 하다못해 무당집 세 곳이라도 아니면 한 곳이라도 이 아이의 명다리를 사주 팔자리 신의 수양자 손으로 이렇게 눌러놓고 깔아놨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주가 조금 눌러져요. 이 아이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왜 우리가 끼라 그러지. 그런 직성이라 그러죠. 기운. 이런 걸 눌러놔야 돼. 그런데 눌러놓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솟구쳤던 거야. 그런 것들이 자기가 모르게 그렇게 갔다라고 일러를 주죠. 좀 아까워서 그래. 공부를 조금 더 그때 당시에 했었을 것 같으면. 조금 그래도 높은 자리 큰 자리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조금 후회할 것 같아요. 아들이.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해서 더 큰 데를 못 가고 더 공부를 못 했을까.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자 딸님을 볼 것 같으면. 따님을 볼 것 같으면 아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아들은 그러면 삼십 대에 한 서른 넷 그때쯤에서 결혼하면 평탄하게 그냥 결혼 생활에서 사나요. 아들 딸 잘 낳고. 이 아이한테는 아들 딸이 다 들어있어요. 늦게 결혼을 해서 이 사람과 같은 사람. 엄마가 끼고 살 생각하지 말고. 엄마는 그런 생각도 없어. 자기가 많이 잘 살면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조금은 있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4주만 눌러놔. 그러면 돼요. 딸은 욕심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다는 뜻이야. 이것저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항상 그 빛이 결과물이 아이한테 딸한테 그렇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욕심은 있는 자가 그 뭐랬지 큰 저거를 억지로 막 시샘을 느끼고 내가 못 오르려면 쳐다보지는 않고 있어 아이가 근데 이 아이도. 요기 딸도. 공부 학문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바람이 요기도 왜 자꾸 이 자식이 물론 아들보다 눈물바람은 없었어요 엄마야. 딸이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딸이 나를 위로를 해줬다. 워낙 아들이 세서 워낙 얘가 사주가 높으니까 얘가 사주가 높은데 눌려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 나는 저렇게 속삭이지 말아야지 하면서 철이 들어있다. 그래서 엄마한테도 애교를 많이 떤다 우리 따님이.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그렇고 운운공도도 좀 많이 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얌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얌전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그러니까 중간치야 얌전한 것도 같은데 얌전하지 못한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딸도 엄마 앞에서 애교떨고 얘기가 얌전했는데 엄마 눈에서는 조금 더 조숙했으면 좋겠고 조신했으면 좋겠고 이런 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남자를 만났을 때 평가를 나쁘게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회사를 들어갔을 때도 이 아이가 조금 남들한테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 엄마는 딸에 대해서 분명히 그걸 알고 있어. 깜이 되고 성격을 알고 있어요. 엄마가 알고 있어요. 엄마도 우리 같은 사주팔자예요. 그러다 보니 살을 보고 우리처럼 점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예감, 집감, 그리고 누군가를 카운설러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욕일이 욕일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누군가한테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자니 아직 나이가 조금 어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 아이가 얘는 원래 해외로 가서 써야 돼요. 해외 가서 좀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해갖고 와서 어떤 경영이라는 걸 내가 움직여서 그렇게 해서 어떤 공기업, 어떤 대기업 이런 걸로 들어가서 갔었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의 어떤 나의 스펙을 좀 쌓고 그러고 나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아니면 외국계 회사가 됐든 간에 아니면 세무사가 됐든 간에 뭐렇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아이의 딱딱한 무거운 거를 가든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하늘길 열어서 왔다 갔다 해야 이 아이가 조금 더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 그런데 엄마가 봤을 때는 조금 애가 가벼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얘 딴 애도 용기가 많지가 않아요. 욕심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외 나가서 혼자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거는 별로 앞을 축하고 드러나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 조금은 아이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경험, 그리고 아이한테 패기, 열정 그것만 갖고 도전을 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꼭 안주한 생활도 좋아요. 엄마한테는 안주한 생활들을 했으면 좋겠다지만 저는 여기 따님 분 같은 경우는 조금 해외 쪽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조금 더 경험을 쌓고 했더라면 이 아이가 대한민국의 어떤 특별한 회사도 좋다고 한다 그러지만 그렇게 움직여지는 외국계 회사도 좋으니 자기가 플러스 될 수 있는 건 좀 플러스 되고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좀 보여요. 왜냐하면 한 군데 있으면 갑갑해요. 그 갑갑하면 아이가 참는 거야. 엄마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고 내가 바르게 보여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얘가 그렇다고 너무 엄마 눈에는 철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의 눈에는 그렇게 그 정도면 귀여운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가 좀 많이 달래서 얘가 마음이 되게 정이 그리운 아이예요. 그리고 마음이 무척이나 연한 아이예요. 약한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 남의 말에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단단함이 필요해요. 얘한테는. 그 어떤 내공이라는 게 있죠. 상처에 웬만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웬만한 거에 상처를 안 받으려고 애쓰고 남의 뭐지? 나 혼자 내가 울고불고 안 하려고 애쓰고 내가 귀 닫고 눈 닫고 온 것처럼 우리 은지도 그게 좀 필요해. 그런데 아직은 사회성에서 조금 사회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혼자 모험심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을 어떤 상대한다든가 그런 거에서 조금 월등하게 강한 대가 좀 필요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도 사주가 센데 이 집안에서는 아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사주가 눌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길을 못 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도 엄마한테도 내가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왜 엄마 온 걸 알거든. 우리 여기 따님이. 그러다 보니까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한테 미안하고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철 없을 때 철이 들었는데 만약에 마냥 마냥 애교를 부리고 살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스물여덟에 홍기가 한 번 들어오는데 남자친구가 있든 없든 홍기가 한 번 들어오는데 그건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서른 둘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이 아이가 가지고 가야 될 내 어떤 사회성 직장 직업. 왜냐면 완전하게 자리를 잡은 게 아니어로 보이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가야 되니 조금은 연애를 하더라도 얘도 한 사람은 아니면 한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내가 공부할 시기에 내가 승진을 하고 이동을 하고 해야 될 시기에 자기 개발, 자기 연구를 해야 될 시기에 사람이 들어와서 상처를 하고 이별의 아픔수를 겪어버리면 멘붕이 오거나 다 무너져요. 집중을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볼 수 있는 아이는 못 돼요. 하나를 보고. 그래서 어떤 남자의 어떤 경험도 솔직히 좀 연애도 좀 여러 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것도 용기거든요. 그런 앞전 앞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대 그게 필요해 상처를 입고 이별을 했어도 다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딛고 일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기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 다른 거 모르겠다. 뭐 이 아이들이 뭐 귀신 씨여서. 뭐 못 간 조상들이 붙어있어서 그거는 아니오로 보이는데 재원이는. 자기도 모르는 엄마도 모르는 신의 팔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이게 붉어져서 나온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또 이 아이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아이가 뭔가 가다가 안 되며. 가다가 뭔가 뒤집어지며. 나도 모르게 혼자 뒷걸음질 치는. 포기해버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래도 좀 나름 뭐 잘 돼야 된다고. 물론 딸도 잘 돼야 되지만 아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 중에 하나라서. 아이는 조금 하다못해 늦었지만 그래도 명딸이라도 좀 걸어놓고 4주를 눌러 신령인 변에 눌러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 결혼도 그렇고 어떤 이혼도 그렇고. 4주 펄자가 자꾸 드세지지 않고 높낮이가 없이 좀 눌러놓으시는 게 좋고. 은지 같은 경우는 그냥 초기도 정도 엄마가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초기도 정도 해서 아이에 조금 빛을 바래주고 용기가 좀 있게 어떤 그런 것만 위해서 기운을 좀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딸이 직장 생활을 그래도 원만히 하게 될까요? 지 밥벌이 하면서 살 수 있나요? 원만히는 해요. 지 밥벌이 하면서? 어 지 밥벌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벌어서 지가 쓰는 정도? 그 정도까지 가능해요. 근데 그 아이가 집에서. 엄마의 힘 빌리지 않아도 되냐 이거지 엄마 도움 없이. 나중에 뭐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엄마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적금은 많이는 아니고 하다못해 해외를 간다 그러면 자기가 벌어놓은 거 플러스 엄마가 조금 그 정도는 못해주지 않잖아. 아 그러는 거죠. 생판 엄마 돈을 받아서 쓰는 건 아니지만 뭐 막말로 시집을 간다는데 엄마가 혼수 하나 못해줄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재산을 탁리나 그 정도는 아니고 엄마 아빠 백 믿고 뭐 이렇게 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자리는 못 잡았지만 자기가 쓸 돈은 벌어 간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우울감. 직장으로 해서 어떤 상처를 받아서 얘가 집에서 1년 동안 놀아요. 2년 동안 놀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좀 아이를 위해서 초발한 정도까지는 엄마가 꾸준하게 해주시고 나가면 이 아이가 서서히 용기가 일어납니다. 큰 금자보물 은자보물처럼 큰 천량을 벌지는 못해요. 그러나 자기 노릇 앞가림은 한다 이렇게 일러를 주십니다. 아시겠죠? 지금 다니는 직장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를 꾸준히 다니는지 다른 데를 못한다니까요. 해외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그랬지 내가 아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한 군데에서 가만히 있는 거를 되게 조화라도 하면서 조화라도 하면서 직장인들과 상처를 받고 직장인들한테 눈치를 보는 순간 이 아이는 한 군데 있지를 못하고 사람 대인 깊이 생깁니다. 밝고 조금 생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앞으로 1년, 3년 한 쪽으로 조금 상처를 받아서 내가 분명히 했는데 실수를 하고 조금 질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기가 마음을 가둬요. 그런 부분이 있어. 마음이 약해서. 한 군데에서 오래 못 있는다는 얘기고만. 네. 그래서 한 군데 조금 오래 좀 있고 사람들의 질투라든가 억울수나 없겠고 엄마가 조금 빌어 가셨으면 좋겠어. 엄마 같으면 빌란 소리도 안 해. 워낙 현실파 해. 워낙 상처받아도 어떻게 했나 저러겠나. 내가 지금 그만둘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벌면 누가 벌어와나. 그리고 이 나이 먹도록 지금 내가 직장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렇게 살아오신 양반이거든.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모한테 내가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지. 또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내가 벌 건 내가 벌고 당신이 벌 건 당신이 벌어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각자 벌어서 살아라 가자. 그리고 플러스 가자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 부분만 있어. 가족은. 딸도 결혼은 해요? 결혼 수는 있어요? 있어요. 결혼해요? 결혼은 해요. 근데 그 결혼이 한 남자에서 상처를 받아버리면.